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난리가 났지요 얼마 전에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라며 대대적인 집회, 당원들까지 총동원시켜야 한다 그래서 얼마나 이 버스로 실어 날아야 한다 뭐 얼마나 지랄을 뚫었습니까? 또한 이재명이가 직접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서울 집회에서 우리 민주당 힘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었죠 그런데 결국은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이 하다하다 이재명 집회 참여 인원까지 조작질을 한 이재명을 박살을 냈습니다 또한 지금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이가 주도를 했던 후쿠시마 집단 집회가 왜 폭망했는지 충격 사진을 올려놓고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국민의힘은 임정성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당내 집회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는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막말이라며 광업병 괴담하고 연결을 지었다 광업병 청산가리 대잡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일 민주당이 서울 승내문 인근에서 개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주탄 집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각색을 하고 각본을 쓰며 웃고 떠들고 박수치며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기괴해서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이제 하다하다 집회 참석 인원까지 조작질을 하나라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는 없다라는 조급한 막말까지 나왔다라며 민주당 임종석 위원을 겨냥한 뒤 과학과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귀를 닦고 그저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는 모습은 15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그 자리에서 광우병 선동을 하며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라던 한 여자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과 대잡이 된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임종석이가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참석한 임오성 시 도당 위원들이 무대에 올라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에 그는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에 김여룡 대변인은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김여룡 대변인은 또 민주당의 집회는 규탄 대회라고 쓰고 단합 대회라 이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라 간판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막말 선전 대회를 펼치며 개딸 결집에 혈안이 없고 온갖 괴담을 모아 현 정부가 비이성적이고 반상식적이라며 비난만 늘여 놓았다라며 이재명 대표 등 사법 리스크 물타기 하기 위한 이재명의 작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수산시장 수조 바닷물 마시기를 한 자당 위원이 비판을 받자 김여룡 대변인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마셔보고 가족들에게 권유하기 바란다라는 막가파식 발언 장경태 최고위원의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니들이 물맛을 알아? 라는 저급한 발언이라며 점점 민주당이 하락하는 민주당의 수준 저급한 수준 왜 이렇게 저급하게 민주당이 저급하게 추락을 하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룡 대변인은 지방에서 버스를 동원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총결집을 호소해도 인원이 충분히 모이지 않자 10만 명이 결집했다라는 호위 숫자를 서둘러 발표하는 하다하다 민주당 이재명이가 집회 참가자 숫자까지 조작하는 이후에 서울 도심은 심각한 차량 정체를 겪었고 국민 짜증은 도가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김여룡 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는 관계없이 대통령 발언을 문제삼고 국민을 앞세우며 비판에만 날을 세우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괴펠스의 선전선동과 너무나도 일치한다 라며 민주당은 분노와 증오야말로 대중을 열강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10분 이용해 대한민국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존재가 바로 민주당이다 라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DC인사이드에 들어가 보면 당시에 현장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국내 야구 갤러리 갤러가 민주당 총동원역 내린 후쿠시마 선동 집회 근황 여러분들은 신문명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위하는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모여 앉은 DC인사이드 유저가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만 명도 안 모였을 거다 만 명도 못 모였을 거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 오염수 집회는 폭망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